한식 조리 입니다 자 밥조리 입니다 쌀의 종류 먼저 보겠습니다 쌀의 종류에는 인디카형 자포니카형 자바니카형 있는데 밥알이 낫알이 짧고 둥글고 보통 단립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한국사람들이 많이 먹는 쌀을 자포니카형이라고 얘기하고요 베트남 등지에서 많이 먹는 길고 좀 잘 부서지는 쌀은 인디카형입니다 이 중간 정도가 자바니카형인데 보통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먹습니다 쌀은 끝에 배야라고 있는데요 비타민 B1이 많습니다 전체 벼에서 완결을 제거하면 현미가 되는거구요 현미 그 다음에 현미에서 이 외피를 100% 벗기면 10분 도미가 되고 50% 벗기면 5분 도미 70% 벗기면 7분 도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쌀의 모양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리는 우리가 깨끗하게 껍질을 벗긴 것을 정맹 2등분 한 다음에 정지한거 할맹 나눠 쓰니깐요 누르면 안맹 그 다음에 이거를 곡류를 발화시켜서 맥주 주정 물려 식혜 사용하는거 엿기름 이라고 합니다 밥을 할 때는 보통 많이 씻잖아요 수세라고 하죠 이때 가볍게 두세 번 정도 씻는 것이 좋은게 무기질이나 비타민 B가 손실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씻고 그 다음 먼저 물에 담가요 대부분 30분 정도 담그고 그 다음에 이제 쌀을 불리고 나면은 부피로 따지면 동량의 물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부피로 했을 때 조리기능사 실기시험에서 쌀 밥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쌀이 한 컵이면 물도 한 컵 넣으시면 됩니다 질량 무게로 따질 때는 1.2배가 늘어가요 자 그 다음에 불리지 않은 쌀일 때는요 1.2배 그 다음에 불리지 않은 햅쌀일 때는 수분함량이 있기 때문에 1.1배 찹쌀은 질잖아요 0.9에서 1배를 넣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밥을 해서 끓이고 그 다음에 5분 정도 유지하고 중간에 쪄지는 시기를 거치면 밥이 완성됩니다 여기 있는 시간은 항상 이렇게 10분 15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1인분에 따라 10인분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뜸 느려지면 맛있는 밥이 완성이 됩니다 밥을 하고 나면 처음에는 쌀 자체는 14에서 15% 정도의 함량이 있는데 밥이 다 되면 65% 정도까지 수분이 늘어납니다 자 그것도 알고 계시고요 밥맛의 구성요소 밥은 7에서 8 정도일 때가 밥맛이 좋아요 그래서 약간의 소금을 넣으면 좋습니다 산성보다는 약알칼리성이 밥이 더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묵은 쌀보다는 햅쌀밥이 더 맛있고 품종이나 지역의 토질에 따라 밥맛도 달라집니다 개인적인 차는 있을 수 있지만 아밀로스, 아밀로펙틴에 따라 밥맛이 다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밥맛과 관계가 성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밥뿐만이 아니라 다른 재료도 담을 때 이런 식기들이 있는데 옛날부터 사용하는 식기의 이름들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생소해요 주발, 바리, 탕디, 대접, 조치보, 보시기 2020년부터 한식조리가 메뉴에 추가되면서 시험 문제에 추가되면서 이런 담는 식기의 종류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여자그릇, 남자그릇 이렇게 그릇 이름도 따로 있었고 크기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주발은 남성용 밥그릇이고요 바리는 여성용 밥그릇입니다 그래서 여성용 밥그릇이 조금 더 작고 주발보다 그 다음에 위쪽이 좁아지고 뚜껑에 꼭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탕기는 국그릇이에요 국그릇인데 남성용 밥그릇과 거의 비슷한 크기이고요 대접은 보통 우리가 만둣국, 국수 먹을 때 먹는 그런 넓은 거 대접이라고 얘기하고요 조치라는 뜻을 알면 조치보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조치는 찌개예요 그래서 찌개를 담는 그릇 그래서 옆에 국이나 탕처럼 담는 거죠 그래서 주발과 같은 모양으로 탕기보다는 약간 작다 밥그릇과 국그릇 사이에 그 중간 크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보시기는 김치류를 담는 걸로 쟁첩보다 약간 크고 조치보보다 낫다 그래서 이제 보쌈김치처럼 이렇게 동그란 김치 담을 때 너무 납작한데 담지 않고 동그란 약간 밥그릇 같은 데다 담았다는 거죠 자 쟁첩은 전, 구이, 나물, 장아찌 등 여러가지 참을 찬 반찬을 담는 그릇이고요 종지는 간장, 초장, 초고추장처럼 찍어 먹는 소스를 담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은 밥그릇도 쓰이고요 그 다음 떡이나 약식, 면, 찜기, 찜 등을 담을 수 있는 식기입니다 조반기는 떡국, 면, 약식을 담는 대접보다는 조금 작은 그릇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반병두리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떡국, 떡, 약식을 담을 수 있는데 위는 넓고 아래는 조금 편편한 모양입니다 접시는 낮고 납작한 그릇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접시, 접시 그러잖아요 지금의 접시와 형태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죽조리 보겠습니다 자 죽조리는 지금 현재 저희 책에 나와 있는 것은 장국죽, 전복죽, 녹두죽, 쥿, 잣죽 이렇게 제가 적어 놨는데 시험에서 한식조리 기능사에 있는 장국죽 만드는 방법에 대해 물어본다든가 또는 죽을 만들 때 주의해야 될 점을 물어본다든가 또 다른 죽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2020년에 추가되는 부분이니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니까요 만드는 방법과 조리법,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사항 전반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만드는 순서가 적혀 있는데요 기본적인 조작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장국죽은 장을 넣어서 만든 죽을 장국죽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간장을 넣어서 만든 죽인데 고추장, 된장을 넣어서 만든 어죽도 장국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통 죽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물에 2시간 정도 충분히 불려서 사용을 하는 것이 좋고요 절구나 밀대를 밀어서 쌀알을 잘게 부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현재는 믹서기에 가는 방법들도 있겠죠 또는 갈지 않고 하는 죽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국죽을 할 때는 보통 표고버섯과 소고기가 들어가는데요 양념을 각각 하고 그 다음에 참기름을 두르고 쌀까지 재료를 모두 볶은 후에 물을 5배에서 6배 정도를 넣어줍니다 죽을 할 때는 보통 6배, 쌀량의 6배 물을 넣어주고요 미음 응의를 할 때는 10배 물을 넣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죽은 처음에는 센 불로 끓여요 그러다가 불을 줄여서 약하게 줄여서 쌀알이 완전 퍼지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밥이 익었다고 끄시면 이건 죽이 아니에요 진밥이지 그래서 충분히 끓여주시고 간은 보통 청장, 조선간장, 국간장이라고 하는 장이나 소금으로 간을 보통 맞춥니다 근데 이제 보통 시험에서는 조리기능사 시험에서는 소금이 지급 재료에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고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고요 여기서는 간장으로 색을 맞추죠 또 전복죽에서는 소금으로 간을 맞추죠 자 이렇게 해서 재료마다 넣는 메뉴마다 넣는 재료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복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볶아서 끓이는데 신선한 전복이라면 내장을 버리지 말고 다 다져서 함께 끓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녹두죽과 또 잣죽이 있는데요 녹두할 때 잘 씻어야 돼요 껍질이 벗겨지도록 잘 씻고 그렇다고 맛이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 물을 사용해서 번갈아 가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담아서 계속 껍질을 벗겨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잣죽은 기름이 많은 죽입니다 자 그래서 보양식으로도 많이 먹는 죽 중에 하나인데요 잣죽은 늘러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갈아가지고 앙금하고 윗물을 따로 준비해요 쌀도 그 다음에 잣도요 따로따로 준비한 다음에 물을 먼저 넣고 끓이고 나중에 앙금을 넣어서 저어가면서 끓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잣죽과 간장은 전혀 어울리지 않겠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죽을 보면은 충분히 물에 담가서 곡물을 물에 수분을 흡수시켜 두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 물은 5배에서 6배 정도를 넣어주는 것이 좋고 물은 원래 처음부터 넣고 끓이는 거예요 중간중간 물을 넣어주시면 잘 어우러지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늘러붙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두꺼운 재질의 냄비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너무 자주 저으면 죽이 삭아요 삭는다는 게 물이 가장자리로 겉돕니다 그래서 늘러붙지 않을 정도로만 저어주시면 돼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저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처음엔 센 불로 끓이더라도 나중에는 불을 줄여서 천천히 오래 끓여야지 계속 센 불로 끓이며 물만 줄어들고 눌러붙고 밥알이 제대로 퍼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소금과 간장으로만 간을 맞췄지만 팥죽, 호박죽 같은 경우에 설탕, 꿀 등을 넣어서 간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감사합니다.